홍천의 한 캠핑장에서 감염된 코로나19 확진자와 관련된 도내 접촉자들은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. 강원도 보건당국은 홍천 캠핑장에서 감염된 확진자 중 도내 감염자 2명과 접촉한 77명에 대한 검체 분석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. 도내 확진자 2명은 속초에 사는 부부로 이들은 캠핑장에 다녀온 후 3척에 사는 부모와 속초 고성 등지에서 여러 명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으나 이들의 검사 결과에서는 모두 음성이 나왔습니다. 하지만 이들 중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속초 16명, 양양 6명, 고성 2명 등 27명은 향후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. 한편 홍천 캠핑장 코로나19 확진자는 경기 김포 1가족 3명이 추가돼 모두 4가족 9명으로 늘어났습니다.